오, 맛있겠다. 초밥은 회전 초밥이지. 이게 또 그냥 초밥 중에 다르게 접시에 쌓아놓는 맛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하나씩 먹고 싶다. 우와. 신났다, 신났다. 뭐 시킬 필요 없잖아, 그냥 먹으면 되지. 네 마음껏 먹어. 내가 한 번 쏘는 거니까. 우와, 진짜? 불가분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겠다. 그냥 접시 색깔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이러지 말고 먹어야지. 먹어, 먹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이거는 왜 줄래? 금색. 그게 뭐예요? 유자래요. 광어 유자. 그리고 하얀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흰살 생선. 흰살 생선. 의상은 지금 참치 색깔을 입고 계세요. 음. 아, 아주 뭐. 이거 맛있겠다. 이거 어때요? 탁구 괜찮아? 탁구. 저는. 탁구 좋아? 약간 공부하는 조카 챙겨준 것 같기도 하고. 참 다 나오잖아, 참 다 나와. 하나 먹어볼래? 어우, 소소해. 우와. 아우, 맛있는구먼. 한 치야? 와, 맛있겠다. 잘 드신다. 맛있다. 여기 진짜 맛있네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요. 네. 어우, 쌓여간다, 쌓여간다. 너무 복설경. 너무 하나하나 소중히 천천히 잘 먹어. 그러니까 밥 한 톨도 안 버려. 막 배가 막 부르고 그러지 않아? 아직까지는요. 이야. 아직까지는요라고요? 너 얼마까지 먹어봤어? 치킨. 치킨 같은 건 오히려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초밥을 많이 먹어요. 다른 건 못 먹는데요, 많이.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32, 33. 우와, 진짜? 3접시. 네, 형님. 이야. 다 먹었다, 이제. 봐봐. 총 26접시. 부족하지는 않아, 괜찮아? 아유, 이거 너무 안 좋습니다. 하하하. 진짜. 다음에 또 오자. 갑시다. 됐다. 다시 한번IKO. 그리고 2세 1. 아유, 네. 이제ix.